세계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또 한 차례 동결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 수준이 예상보다 높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금리를 인상할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은택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5.25에서 5.5%인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0.25%포인트를 인상한 이후 6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아 금리를 인하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이 금리의 주요 기준으로 보는 근원 개인소비자 지출 가격지수는 지난 3월 전년 대비 2.8% 상승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도 3.5% 오르며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금리 동결을 예상했던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파월 의장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통화 정책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한 차례만 금리를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 시기는 9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국채 등의 자산 규모를 줄이는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경기 관리를 위해 시장의 유동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OBS 뉴스 이윤택입니다. 연준은 이차인입니다. 감사합니다.